안녕하세요. 하늘TV의 의정부 하늘 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이번 영상은 2024년 미리 보는 돼지띠 운세 영상입니다. 네 우리 돼지지 여러분들 2023년 개명연 무탈한 한 해가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돼지지 여러분들도 개명연 한 해가 나쁘진 않았을 거예요. 기회가 있었던 것에 비해서 결과가 조금 아쉬웠을 뿐 여러 가지 많은 곳에서 이것저것 많은 일사들을 이뤄나갔을 거라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결과가 많이 집중이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올해 쌓아놨던 일들이 실질적으로 내년에 어떠한 결과를 내냐에 따라서 진로의 행방들이 형태가 자지우지가 되는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말씀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돼지지 여러분들 내년에 갑진연이 어떻게 될까 살펴보니 일단 한 가지 이슈는 뭐냐면 원진살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원진살이 뭐냐면 원수와 같다 그런 뜻인데 보기 싫어서 뒤돌아서니까 보고 싶고 또 보니까 짜증나서 뒤돌아선다라고 하는 게 원진살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사들에 적용을 했을 때 이게 조금만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뭔가 결과가 쉽게 나지 않고 그렇다고 포기하기에는 아쉬워서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하는 게 원진살이 되는 형국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긍정적인 부분은 내년에 내가 큰 명예와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운기가 강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단칼을 끊을 때 끊어내면 되는데 자, 이게 이 칼이 들어왔다 해가지고 이렇게 팔이 잘 안 나가는 그런 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내가 과감한 결단력을 진행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많이 자제우지가 될 수 있으니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하늘 도령이 댓글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영상 댓글에다가 소원을 적어주세요. 영상 마지막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발! 자, 가장 먼저 말씀드릴 때는요. 내년에 95년생들, 의뢰생 대지띠 먼저 공수를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95년생 의뢰생 대지띠 분들은 내년에 우도 활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 잡는 칼로 닭 잡는 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우리가 소 잡을 때는 큰 칼을 쓰죠. 칼을 막 갈아가지고 준비를 하고 소를 딱 잡으려고 봤더니 소 갖고 닭이 있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 이제 껑 대신 닭이구나 하고 이제 닭을 그냥 잡는 형국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제 준비하는 일사에 비해서는 결과가 조금 작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래도 많은 사람들과 교류를 하고 동아리의 모임, 활동, 인연수들이 올라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으쌰으쌰하는 분위기는 잘 형성이 돼요. 다만 그에 따른 결과의 값어치가 조금 작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밥그릇 싸움을 해야겠죠. 치즈 싸움을 해야겠죠.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결과를 잘 내는 것보다는 결과를 내고 나서 밥그릇 싸움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내가 신뢰적인 부분을 잘 챙겨 나가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안 되면 기분은 막 내고 나중에 연말에 결과를 딱 보고 나면 남는 게 없어서 올해 내가 뭐 했지? 조금 허망한 한 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하시니까 잘 참고하시고 특히나 이제 연애적인 부분에서도 관심이 많은 타이밍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연애적인 부분에서도 삼각관계의 구도라든지 쟁취의 구도라든지 우리가 옛날에 사랑과 전쟁에 나올 법한 그런 에피소드가 많이 표현이 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감하게 할 때는 가감하게 해야 되고 내가 좀 미련을 끊고 가감하게 또 손절을 해야 될 때 또 손절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하지 못해서 흐지부지하게 돼서 뭔가 삼사오각관계에 자꾸 얽히게 되는 형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결단력 있게 잘 진행해 나가시기를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런 말씀드릴 띠는요. 83년생들이죠. 내년에 개생, 돼지띠 여러분들입니다. 자, 우리 개생, 돼지띠 여러분들 내년 같은 경우에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와 타이밍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일사를 도전을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하던 것들, 방식을 고수로 해서 오랫동안 해왔던 일들을 한 단계 성장해 나가는 그런 타이밍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자신감이라든지 환경적인 부분에서 과해요. 이미 나는 시험을 준비하는데 옆에서는 너는 분명히 합격할 거다. 이건 무조건 너는 합격하는 거야. 합격을 안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막 바람이 들어옵니다. 여기 막 허파에 바람이 잔뜩 껴요. 그래서 실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매진해야 되는 음에도 불구하고 게으름, 안일함 이런 걸로 대처를 하게 되는 형국이라는 거죠. 옆에서 아무리 당근을 날리더라도 내가 마음속에선 책찍을 막 휘둘려야 되는 형국이에요. 이게 안팎의 타이밍이 안 맞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칭찬한 거에 비해서는 내가 결과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멀리하고 기피하고 고독수가 되는 형국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것 좀 조심하셨으면 하고 특히나 건강상의 운기가 되는 같은 경우에는 크게 한번 점검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내가 지병적인 분들 내년에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이때 또 신경을 좀 쓰시면 또 컨디션의 운기가 좋아지게 되는 그런 계기도 될 수가 있으니 참고하셔가지고 내년에 무탈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띠는요. 내년에 71년생들이시죠. 신회생 돼지띠 여러분들입니다. 돼지띠 분들 중에는 우리 신회생 돼지분들이 제일 좋아요. 제일 좋고 어떠한 해냐면 큰 뜻을 세우고요. 이 큰 뜻으로 큰 포부를 또 이뤄나가는 형태예요. 뜻도 세우고 행동력도 따르는 타이밍이다라고 배울 수가 있어요. 특히나 끈기와 인내심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당장의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을 거예요. 일사들이 신회생 돼지띠 여러분들이 그러나 이거를 첫술에 안 되니까 계속 뜨는 거예요. 계속 뜨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 끈기와 인내심으로 뒷심을 발휘해서 일어나가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일단은 내년에 뭔가를 진행을 하실 때 계획을 세워서 일어나가실 때 주변 사람들한테 핀잔을 드릴 수가 있어요. 야 너 그런 식으로 해도 되겠어? 야 지금 그거 너무 늦었어. 안 될 거야.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을 거예요. 무시하십시오. 무시하시고 묵묵하게 진행을 하세요. 근데 본인 입장에서도 좀 자존감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자신감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첫술에 뜬 만큼 결과가 안 나니까. 그것도 무시하십시오. 계속 일어나가다 보면은 연말에 무조건 좋은 결과 대박의 형국이 펼쳐질 수가 있다. 나 자신과의 싸움이다 생각하시고 일어나가신다면은 신혜생 돼지띠 여러분들 내년에 뭔가를 일을 내더라도 크게 일을 낼 수 있는 그런 타임이니까 오로지 넘어야 될 것은 나 자신입니다. 참고하셔서 무탈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때는요. 내년에 59년생이죠. 기혜생 돼지띠 여러분들입니다. 자 기혜생 돼지띠 여러분들 내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무탈이만 넘어가도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만큼 내가 내년에는 넘어야 될 산이 많아요. 산이 많다. 내가 이 산을 무탈이 넘어도 산이 많으니까 이게 무탈하다.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집중을 잘해야 되는 운기다. 내가 모든 에너지를 쏟아가지고 넘어야 될 산에 온전히 집중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이걸 넘지 못하고 한 번 나고하기 시작한다면 첫 번째 산, 두 번째 산, 세 번째 산 계속 나고하게 되는 그런 타이밍이 펼쳐지게 되니 내년에는 페이스를 늦추면 안 됩니다. 집중을 해야 되고 그리고 특히 내년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과의 부딪힘, 경쟁, 쟁취 이런 것들이 테마가 되는 부분들이에요. 내년에는 치열하게 많이 싸우셔야 돼요. 그래서 마치 왕자의 난이 펼쳐진 게 춘추전국 시대가 펼쳐진 것처럼 많이 부딪히고 내 영향을 지키려고 고심해야 되고 확장시키고 막 이렇게 부딪혀야 돼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내가 처음부터 안일하게 대처를 한다면 그냥 넘어가지 않을까 한 번 뒤처지게 되면 페이스를 잃게 되면 끝이 역시 계속 뒤처지게 되는 거고요. 한 번 내가 이겨나가기 시작하면 계속 이겨나가는 형국이에요. 승승장구를 하는 형국인 거죠. 잘 참고하셔가지고 내년부터는 상반기부터 페이스를 늦추지 마시고 밀어붙여야 되는 타이밍이라 생각하신다면 여권 실현과 고난이 많은 형국임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 좋은 결과들을 성취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사료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일 도료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오늘은 돼지띠 여러분들 살펴보았어요. 아무래도 내년 갑진년 같은 경우에 우리 돼지띠 여러분들이 시적으로 흐지부지하는 형국들이 많을 거예요. 일사들이 펼쳐지는 것들에 비해서 결과가 좀 미비한 형국들이 많은데 이때 필요한 것은 가감한 결단력이 이 결단념만 갖춘다면 내년 일사들을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일사들을 잘 이어나갈 수 있는 기반들을 튼튼히 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다.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라는 격언을 실현시킬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사료가 되니 잘 참고하셔가지고 내년 2024년 갑진년도 대박날 수 있는 우리 돼지띠 여러분들 되시기를 한일 도룡도 열심히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